안녕하세요 송중예 전영민 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우리 제가 자주 초밥 먹는 집에 왔습니다 초밥 먹는 집에 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고기 하는 것마다 고기마다 초밥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저 사장님이 고기 소개를 해 줄 거에요 이거는 무슨 고기다 이거는 무슨 고기다 하는 것을 사장님이 좀 보여 드릴 겁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 좀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을 좀 초밥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금 무슨 초밥인가요? 광호초밥이요 아 광호예 하나하나 소개 좀 해 줄 수 있죠 어 그 해는 지금 다 강웅입니다 네 숙순이 어디서 해야 돼요 네 네 시간 정도 숙순이 됩니다 어 그래야 고기가 안 질기고 예예 쫀득쫀득 예 자 요거는 생년월일 어 예 예 음 간장쇠 예 예 오늘 참치 다음 3치대 뱃살 네 삼치 중에 이렇게 쭉 비슷한 삼치죠? 응 오우, 비가이 눈이 큰 참치 비가이 계란말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 손이 많이 갔네요 계란말이 손이 많이 가군요 안에 들어가는 지름에도 아 아 음, 다리비 랩 이렇게 저번에 빨리 자 여러분도 방금 토지작업을 했습니다 토지작업을 한거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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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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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